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중국은 1조 1,120억 달러를 보유했습니다. 중국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미 국채를 순매각했는데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의 압박 카드로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CNBC가 채권 시장이 글로벌 경기 침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4일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년 만기 국채 금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흔히 경기 침체 경고 사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는 확실히 있지만 아직 소비 시장이 견고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역전 현상이 꼭 경기 침체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올리렌 22 집행이사가 9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을 웃도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마이너스 0.4%인 금리의 추가 인하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 주식 매입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빚은 세계 경제 둔화와 브렉시트 등 유로존 경제를 악화시킬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며 매우 강력한 정책이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령인 지브롤터 당국이 이란 유조선 납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브롤터 당국은 지난달 4일 그레이스 1호가 시리아로 원유를 운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납포했고,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며 양국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 유조선 납포 해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호르무즈 해업을 둘러싼 긴장이 해소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약세 보이던 국제 유가는 이 소식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던 중국이 이번에는 일본에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글로벌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3월에서 5월까지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미 국채를 팔았을 거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이 세계 최대 미국 채권의 지휘국을 일본에게 현재 내줬죠. 내줬는데 지금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견해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국이 현재 미국의 이 국채를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협상에 나섰을 때 이 카드를 썼을 때 이 이후의 카드는 사실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국이 위안화의 환율을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7위안이 넘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15년에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시가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고 사실상 지금 현재 나온 이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매각을 했다라고는 안 나왔죠. 그렇죠? 매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는 나왔는데 사실상 매각했다라는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고요. 공격적으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지금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협상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성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무기로 미국채 매각을 사용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면 이후에 중국에 남겨진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되면서 시장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에는 의미를 좀 덜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리세션 효과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리세션 효과가 일어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버텨서 하자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적으로 2년 만기물 채권과 10년 만기물 채권이 있다면 10년 만기물 채권이 훨씬 더 금리가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좀 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0년 만기물 채권에 대한 금리가 조금 더 2년 만기물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채권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침체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의 금리는 낮아지겠죠. 채권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년 만기물 채권과 10년 만기물 채권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이 되면서 리세션 효과가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재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발표는 조금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더 강한 압력이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데 사실은 2년 만기물보다는 10년 만기물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금리가 높아야 하지만 2년 물과 10년 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연준에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 압박의 강도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리렌 20위 집행이사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부양책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과잉 대응하는 것이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의견을 내비추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0.4%인 금리를 더 인하하고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까지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기존의 10pp의 금리 인하 그리고 500억 달러 정도의 자산 매입을 예상을 했는데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20pp 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위의 추가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채권시장의 리세션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강한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그리고 세금을 낮춘다든지 이런 강력한 시장에 화폐 충격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이용을 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장의 화폐를 유동성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낮추면서 소비를 이뤄낼 수 있을 이런 좋은 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현재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현재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 부분을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유동성을 푼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이 금융시장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슈가 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조금 혼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조금 더 혼돈을 줄 수 있지만 사실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을 좀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안중대산인 골드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네 번째 헤드라이드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이란의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석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4일이었죠. 이란 유조선이 EU의 경제 제재 대상인 시리아에 원유를 수송한다는 것을 이유로 납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 현재 또 이런 소식에 이를 석방하지 말고 계속 억류해달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것인지 이 부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이란과 프랑스의 대통령과 여러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좀 강경한 미국을 대신해서 유럽과의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이란이 행동을 이렇게 한 거라고 보이고요. 현재 이란이 먼저 영국의 유조선을 납포됐던 걸 풀어준 건 아니고요. 영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포획했던 걸 먼저 풀어준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할 모멘텀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다시 유가가 반대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다시 유가가 반대로 상승할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쏟아낸S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다시 유가가 반대로 상승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